울진공항 등 지방공항을 활용한 국내 항공기의 전문 조종교육 양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1부 개정안에는 지방공항시설을 활용한 항공종사자 양성과 훈련기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고 울진공항 등 지방공항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